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가 어디서 무시당하고 다닌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에 한 엄마가 아들을 가진 고충이라며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학교에서 또래 여자애들이 아들에게 치는 장난을 보고 기겁했다는데요. A씨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아들을 이유도 없이 마구 때리는데 등짝 스매싱이라고 한데 양양펀치라며 팔을 때려 아이를 못살게 군다고 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A씨가 너도 똑같이 하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하냐고 말했다는데요. 심지어 그 중 한 여자아이는 아이들을 은근히 왕따시키고 아들을 두들겨 패는 수준이지만 반장에다가 선생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A씨는 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아이들이 티가 안 나는 이유에 대해 특유의 방법으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장난의 과격함이 눈으로 보여 어른들이 꼬지질 수 있지만 여자아이들의 장난은 교묘해 미처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A씨는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 더 야무지고 생각도 더 성숙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성장이 늦다며 남자아이를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요즘 아이들이 이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교묘하게 나쁜 행동을 하니 주의깊게 보고 지도해야 한다며 모두의 아들과 딸들이 바르게 자라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